대한민국 청소년회 회의연수 청소년 기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2024년부터 청소년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 청소년 동아리 사업 점검 중 약 800만원의 부정수급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예산 삭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가부는 청소년활동 예산 38억이 500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예산 26억 3천여만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예산 34억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천여만원 청소년근로권익예산 12억 7천여만원 등 청소년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청소년활동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 현실에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먼저 필자의 생각 먼저 공유해볼까 합니다. 필자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한 청소년수령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로 2023년부터 활동 중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사조에 의거한 청소년참여기구로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참여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부스 및 프로그램 운영시설 홍보 및 의견 제안 활동을 합니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센터 청운이 이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23년까지 300만원으로 운영되었으나 올해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2024년에는 200만원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200만원은 운영 홍보 활동 전문교육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됩니다. 예산이 삭감되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비용은 활동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23년에도 활동비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취소시킨 적도 빈번합니다. 청운이 입장으로는 참가자들에서 더 좋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끝나 예산으로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준비하였으나 키트 하나에 1200만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엔 예산인원에 비해 예산이 적었기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였습니다. 필자는 청소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며 청소년들이 미래라고 할 땐 언제고 단순 부정수급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예산을 삭감할 정도인지 또한 의문입니다. 작년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도 조금 고민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활동 중인 청소년의 의견입니다. 저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작년 예산이 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으로 활동했을 당시 상반기에 행사 운영을 많이 하다보니 하반기에는 예산이 약 4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활동을 거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설 무렵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런데도 예산이 반으로 삭감되어 할 수 있는 행사도 더 적어지고 활동내용도 적어지다 보니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활동하면서 힘든 점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활동하려면 끼니 해결을 예산으로 하는데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서 오후로 미룬다던가 예산이 많이 드는 행사를 하나만 하고 다른 행사는 작게 소규모로 진행한다던가 이러한 점에서 작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한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활동 중인 한 청소년의 의견 또한 비슷하다. 먼저 올해 청소년 예산이 삭감되어서 유감입니다. 청소년정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육성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과 상반된 이번 결정은 청소년들 꿈과 희망을 짓밟는 처사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축제인 어울림마당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은 기존 17개 시도 중 15개의 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주무 부처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정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만 들었지만 청문의뿐만 아니라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들 역시 이 정책에 대해 대응하여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 또한 진행하였고 서울시의 회합에서 청소년정책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지표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확정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예산 삭감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는 다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위해 미래를 위해 예산을 복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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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